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폭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북한의 직접 위협과 도발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 의도를 냉철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국방 안보 전문가이자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님 모시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날리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굳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북한이 요새 원래 뉴스에도 잘 나오지만 새해부터 지금 사흘 연속으로 북방 한계선 이북. 본인 영토죠. 본인들 영토인 해상 완충구역에 무더기로 포를 사격했다 그래요. 연초부터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까? 북한 왜 이러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영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에 쏜 게 아니라 관할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평의상 NLL으로 언론에 보니까 자기들 해상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관할수역입니다. 관할수역. 이쪽에는 국제해양법에 따른 어떤 영토 규정이 불가능해요. 우리 섬이 북한 내륙에 붙어 있으니까 서로 시비해리하면 겹쳐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정전협정에는 아무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가 일단 무법지대, 무정부지대라고 봐야 되겠고. 그게 해상 완충구역이다. 완충구역. 또 완충구역은 이제 9.19 군사합의서에서 나온 건데 이거 약간 개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2018년 남북군사합의서 9월 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 제3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북방 한계선 일대에 오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어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강구한다. 혁명적 문서죠. 북한은 북방 한계선인의 NLL에 N자만 나와도 일어서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최초로 공식 문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공식 문건으로 그렇게 합의한 게 9.19 합의가 처음이다. 처음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수백조 국방비를 쓰고도 달성 못하는 엄청난 질약의 승리였던 거죠. 북한이 북방 한계선 인정하게 만든 건 이거 한 건인데. 그러니까 이 군사합의서 파괴했다는 게 누구 이익인지는 지금부터 따져볼 얘기가 많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북방 한계선을 기준점으로 잡았다는 건 이제까지 NLL 분쟁에 있었던 남북 간의 분쟁을 다 정리한다고 해도 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남과 북으로 NLL를 쪼개서 이 해안선을 타고 약 130km 폭에 이르는 북한의 덕적도에서 우리 이남의 태안반도에 이르는 이 넓은 수역이 아무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포가 있으면 갱도에 넣어서 밀봉해버리고 밖으로 못 꺼내고 해상사격훈련 다 금지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군사합의서인데 이게 체결되고 나서 어민들 조업시간 늘어나고. 원래 일출해서 일몰까지인데 아피말로 오니까 고기 더 잡아도 돼요. 그래서 꽃게가 오래 싼 거예요. 아 그래요? 최근에 꽃게 싸게 먹은 게 그 이유예요. 그다음에 조업 규역도 넓어지고 NLL 부근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난 가는 일 없어지고. 그다음에 서해 연평도 백량도에 가는 여객선이 페리오가. 과거에는 NLL이 긴장돼 있을 때 쭉 돌아서 서해 먼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한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이제 직항항로로 뚫어버리면. 이게 뭐 편익이 보통 편익이 아니고. 이게 해당 주민들의 민생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했는데 언론에서 이 얘기는 쏙 빼놓고 군사 얘기만 해요. 아니 그런데 저는 놓치고 나니까 파랑새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방부에서 관련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안 될까요? 이건 민생의 직격탄을 입어내. 이번에 보십시오. 조업 통제했죠. 북한이 쏜다고. 시민들 대피해서 3시간 동안 대피소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조업 시간 단축됐죠.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 첫 질문에 북한이 사흘 연속 포를 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또 발사용 폭약이었다. 이게 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합참에서는 또 대남 심리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급한 심리전이다. 아니, 뭘 말 그렇게 싸웁니까? 거기에 영상 정보부터 음향 정보 별개 다 집중 감시 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를 쐈으면 물기둥이 쏟아오르고 다 밤에도 열상 장비로 다 관측되는데. 제가 누구 말이 그런지 몰라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싸움할 게 아니라 증거되라고요. 우리 다 감시하고 있는데 그냥 까면 되지. 이런 것도 있고 마치 북한이 일방적으로 쏜 것처럼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미 1월 2일 날 우리가 대청도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했고. 또 새해 첫날 우리나라 동남 서해바다에서 군함을 동환한 대규모 해상 실탄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쏙 빼놓고. 북한이 5일, 6일, 7일 4일간 포를 쏟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새해 첫날부터 남북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뭐 저기 뭐야, 새해 포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서로 기싸움이 시작된 건데. 유독 그러는데 북한이 자기네 관할 수역에 포를 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했다. 이것만 똑떼서 얘기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똑떼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8, 90%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알고 되는데 확실히 알려드리자면 북한이 왜 그때 쐈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걸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북한이 포를 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네요. 마치 그게 무슨 독립적 사건인 것처럼.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얘기가 빨리 전파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살라미 전술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다라고 관측된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11월 23일에 9.19 합의를 전면, 견면 파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살라미 전술, 이렇게 썰듯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비부장 지대에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한 달 반 만에 콘크리트 초소 건설하고 또 경희동에선 육로에, 이게 개성공단 관련해서 중요한 육로였잖아요. 그런데 뭐 지뢰를 매설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죠. 진짜 의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얘기는 될 수 있는데 그건 작년 11월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쌓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주 궤도에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정부가 북한 정찰위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군사합의사의 비행금지 구역을 그 조항만 무력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일부 조항 무력화가 어디 있냐. 국가 간의 합의서에. 그냥 전면 다 파기해버리자. 더 세게 나온 거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북한이 그때 파기했다. 이렇게만 뉴스가 나오는데. 이 맥락을 보면은 아니 우리가 어떤 사인 간에도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서 인감도장 다 찍고 나서 계약하고 나니까 일부 조항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고조항만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를 파기하면 파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마음에 안 드는 내한테 유리한 조항만, 불리한 조항만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북한이 꽉 그럼 다 없애라. 그래 놓고 얘기한 게 우리는 9.19 합의서 이전으로 군사 조치를 회복하겠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전면 파기. 그 GP를 다시 이제 전방에 철거했던 GP. 전방 초소라고 그래요. 이걸 DMZ에 재설치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JSA라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있는데. 영화에도 나왔던. 여기가 비무장지대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공동으로 경비를 써거든요. 그런데 다시 권총을 휴대하면서 무장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해안에서 해안포가 밀봉되어 있던 걸 일제히 갱도문을 개방하고 사격준비 태세를 취했고. 우리 군도 기다렸다는 듯이 1월 벽두부터 철원해서. 원래 군사훈련 금지했던 구역인데. 거기서 지상에서 포를 다량을 발사했고. 일시에 이게 경쟁하듯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살람이 어떤 전술 이런 거라기보다는 말하자면. 9.19 합의 이전으로 말한대로 계약서 파기. 계약서 허로 파기했으니까 돌아가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살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도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요. 티포텍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해는 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상승작용. 상호작용인데. 그런 어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원리는 남북의 두 정권이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국내에서 자기의 정권의 위신을 세우려는 양상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를 보면. 쟤들 봐라. 우리가 쏘는 신용만 해도 혼비백산하지 않냐.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하고 굴복시켜서 자신들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먼저 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측이 자기네 수역에만 쏘더라. 무서워서 못 넘어오더라. 봐라. 쟤들이 200발 쐈는데 우리는 400발 쐈다. 그거 봐. 무서우니까 못 넘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한 거. 그거 쏜 게 아닌데 왜 썼다 그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굴복시킴으로써 우리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국내 정치에 이해는 되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미 저기 연평도 백령도가 이미 감옥이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바다의 그 작은 섬에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감옥이지. 거기서 대피해봤자 섬 아닌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여객선도 끊어지고. 아니 지금 양쪽이 또 무슨 얘기했냐면 2024년 초 남조선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아 그런데 앞에 그 얘기는 그건 국정원 보고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는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그래요. 연설문에도 없고. 그런데 이거 엄청 많이 보도 엄청 됐어요. 그럼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미국도 평양에 지금 그런 정보망이 없는데 국정원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휴민트가 있나? 뭐 뭐가 있나? 아니면 청공이 얘기해 주었나? 그거는 내가 몰라. 그러나 그거는 국정원에서 얘기고 북한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것의 스피커 역할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바로 적대적 의존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로 총선 때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자 하는 희망적 사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언제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 물론 정보 출처 안 밝히겠죠. 그래서 그 얘기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교정국가관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동족이니 통일이니 우리 민족이니 이딴 말 하지 마라. 그거는 난 모르는 단어다. 그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두 선대가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었던 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대적인 두 교정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 민간인 살상이라든가 동족 사례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남한의 전 영토를 타격할 준비를 하라. 전 영토를 전장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건드리면 국토 전체를 쑥 닫아야 서로 만들어줄게. 왜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야. 동족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 있고 두 번째는 핵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반드시 핵 사용할 거라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8월에 핵전쟁 연습을 남한에서도 드디어 개최하지만 이런 부분이 서로 말에 주고받는 강도가 하나의 공포의 균형을 향해 치닫는 극단의 정치다. 공포의 균형. 그래서 이런 어떤 공포의 균형 체제에서 극단을 향해 치닫되 누가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느냐가 이기는 자라고 믿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쇄회로 안 해서 게임이에요. 그 이상을 못 봐요. 그런 면에서 남북이 정권이 죽이 탁탁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둘이 주고받는 모양을 보니까 꼭 무슨 헤비급 권투 경기 보는 것 같아. 때리면 날라오고 때리면 날라오고 무슨 일을 보면 왜 이렇게 죽이 잘 맞아. 이게 적대적 의존 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딸이 요새 언론에 나오잖아요. 김주혜. 김주혜. 발사 차량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 시찰하면서 딸 김주혜 대동을 해서 볼 뽀뽀도 하고 굉장히 축혀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첫째라는 설도 있고 둘째라는 설도 있지만 11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런 여러 지도자의 동선이라든지 제스처 등등이 상당히 의미가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화에서 김주혜를 데리고 볼 뽀뽀도 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축혀세운다. 이건 후계자로 키우려고 지금 수업한다. 후계자로 세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국정원의 달라진 보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동안은 김주혜가 후계자? 조금 뭔가 석연치가 않아.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거는 후계자 수업의 프로그램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바뀐 입장을 올해 처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권력구조를 보면 그 후계자가 저렇게 오래전부터 공개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국무위원장은 저기 후계자기대가 1년 전에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고 심지어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다 보도해가지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몰랐다고. 그런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다른 자녀들이 있거든요. 아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런데 딸을 저렇게 데리고 다닌다. 총회한다. 이러니까 후계자 아니냐. 이런 모양으로 비춰지는 건데 저는 그거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제 10대 초반에 딸을 그것도 후계자라고 하면 아무리 북한이 왕조 세습에 속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북한은 어떤 권력 이전이나 전환의 프로토컬에 맞지가 않고 그러면 최근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몇 년간 부쩍 강조한 게 가족입니다. 가정, 가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린아이들을 공개 공연장에 많이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마스코트. 이미지다? 가정형 지도자. 어떤 다정다가만 가부장. 이런 데서 이미지 구축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위원장 자체의 정치 활동의 일환이다. 네. 그런 가능성도 하나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외무성을 통해서 중국에 이렇게 러시아에 대화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 역할을 김여정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보면 뭔가 관료, 실무 외교 라인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신복을 다시 외교 전선에 투입해보고 이러면서 다른 보고도 듣는 것 같은데 그러고도 또 교체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그 뭐랄까 하면 대안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 권력 집단 내에서 하나의 체크 앤 밸런스 일종의 일어나면서 후계자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후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서로 서로 조심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통치의 메시지가 계속 발신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써 후계자, 후계자가 하는데 독재 정권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가 후계자입니다. 이인자, 후계자 이런 말 잘못 꺼냈다가 경을 치는 게 권위주의 권력에서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 왜 이인자, 윤필용 사건이라고 쿠테타 모의 사건도 이런 거 자주 터지는 게 그다음에 김종필 같은 이인자 수시로 제거되고 낙망하고 이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카리스마형 독재자가 있을 때 제일 위험한 말이 이인자거든요. 아니 장성택이 왜 죽었습니까? 김정은 초기에 누가 보더라도 장성택이 이인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 자주 듣다가 어떻게 됐냐고 총살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권의 아바타 한국 정치에서도 이인자, 아바타 이러면 생명이 길지 못해요. 이게 단순히 후계자 수업한다 이렇게 가볍거나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 폴리티코라는 미국 정치신문, 정치전문신문에서 한 얘기가 북한 핵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도록 할 거다. 다만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만약에 재선되면 말입니다. 북한한테는 핵보유 허용해 주면서 포용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거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증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진짜인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쨌거나 미국에 있는 신문에서 분석을 한 건데 트럼프가 11월에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이 기사가 나오고 워싱턴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없애지 못할 거면 용인하고 위협을 줄이자 이 뜻인데 워싱턴이 쑥대밭이 되고 트럼프의 외교 안보를 조언하는 교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일제히 나와 다 부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벌써? 네. 이건 큰일 날 얘기니까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죠. 트럼프 본인이 부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성격에 맨날 나와서 유파이어 하고 하던 분이 아니야? 가짜 뉴스 페이크라고 할 건데 이제 이 기사를 쓴 폴리티크 기자하고 문 장인 교수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용인 거죠? 문 교수가 지금 이 기사 때문에 한국에서도 쇼킹하다. 화문이 일고 있다고 하니까 그 기자가 워싱턴은 더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부 부인을 해오는데 트럼프가 직접 부인을 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은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유세할 때도. 그리고 푸틴도 좋아해요.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푸틴과 관계 회복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은 아예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인데 아니 이 얘기가 왜 틀렸어? 이 폴리티크 보도가? 지금 트럼프는 이 생각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 폴리티크 신문에서 뭔가를 사실관계 확인하고 썼을까요? 아니 이 기자는 그 캠프를 취재해서 쓴 건데 아 캠프를 취재해서? 정치부 기자예요. 그랬는데 아주 자신만만해 하더라고. 아니 제 기사가 꼭 말이 많은데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부인하는 거 봤냐. 몇 차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푸틴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라면 가치연대, 자유주의연대거든요. 이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북한이 우리하고 체제가 달라서 뭐 저기라고? 딱 그거 인정 못해. 그거는 국가이익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예전에 정상외교에서 주고받았던 그 많은 만남과 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게. 아직도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1월 미국 대선 다가오고 여러 정세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만일의 경우입니다. 트럼프가 재직권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외교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미동맹 성과는 전제가 무너져요. 예컨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작년 5월에 윤 대통령이 최대 성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다국적 간에 만든다 해서 13개국이 가입했는데 트럼프 그거 깨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도 말만 그 IPEF를 만든다고 했지 무역협정 하나를 체결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최대 성과라고 하는 거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뭐 또 통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짜고짜 무역전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대중 무역액이 19% 줄었습니다. 아 19%나 줄었어요? 19% 아이고 그러니까 늘어도 모자랄 판에 늘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 다 늘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고 19% 줄었어요. 그게 지금 무역위기의 진원지입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저기 줄어드는 게 우리는 원래 중국과 무역전쟁을 해왔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회복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북한 문제 이거 폴리티코 얘기 나온 그대로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한미일 동맹 깨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심각한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가서 투자 약속해 준 게 143조 원입니다. 더 많이 퍼주고 왔죠. 그중에 73조 원이 집행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트럼프 입장은 그거 투자하든 말든 한국 기업의 보조금 주는 특혜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공장 져준 게 그 저기 보조금 특혜 보고 져준 건데 그런데 그 져주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쳐버리면 그러면 중간에 멈추든지 아니면 져주고 혜택 못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 안보 논리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오히려 이럴 때 국익이나 실용 외교를 진즉부터 했더라면 위험만이 남겠죠. 위험. 위험이 남는 거죠. 전쟁 위험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북한 쪽에 소식통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 북한에서는 트럼프 재선에 엄청나대요. 기대가. 그래요? 이제 단판 질 수 있다고 거의 뭐 열반의 경지 아주 모아지경 같은 느낌이더래. 그래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가 서로 화답하고 있네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친구다. 국내 정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이거 제가 구성 안에 있으니까 이대로 읽을게요. 정의당 지난 총선 때 270만 표 얻었고 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에서 92만 표 얻어 정의당 존재가 사라지는 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어떻게 치르십니까? 일단 제가 5만 군데 오지랖 넓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김종대가 들어간 정의당과 유호정 의원이 있는 정의당은 다르다. 우리는 개혁의 창끝이 될 거다. 개혁의 창끝이 되겠다. 창끝 정당. 창의 끝이 되겠다. 예리한. 이런 무도한 정권의 폭주를 바라보면서 민정 미적하는 건 진보정당의 품격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유족하고 항상 맨 앞줄에 서서 탄핵을 외치던 정당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탄핵 반대였어요. 퇴진도 반대였어요. 거국 내각으로 가자 그럴 때예요. 그때 추운 겨울에 광장을 지킨 건 우리고 맨 앞줄에 있는 정당이 정의당인데 다 기억하죠. 지금 이 면모는 뭐냐. 그런데 지금은 특검연대가 생기고 있어요. 특검연대. 그건 뭐예요? 특검연대. 아니 특검에 야권 공조가 완벽히 이루어졌어요. 아 그 법 통과시킬 때. 특검법안 통과시킬 때. 그리고 4월엔 최수근 상병 특검이 들어와요. 200표도 얻을 수 있다. 그때는 총선 끝나고 5월 말까지 인기가 남아있는 국회입니다. 검찰 정권에서 오히려 특검연대가 야권에 생기고 있다. 그게 나중에 퇴진연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당이 이런 어떤 연대 대호에서 창 끝이 되겠다. 지금은 민주당이 하는 선거도 아니고 정의당이 하는 선거도 아니고 특검에 광범위한 연대가 하는 거고 이건 이준석 신당도 우리 편이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창 끝은 작고 뾰족하지만 그 뒤에 창이 따라오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개혁의 전이자 창 끝 정당으로 가야 되는 게 진보 정당의 자기 자리고 품격이고 지금까지 21대 4년간 그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그 이전에 항상 앞서서 먼저 바람을 맞고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서 했던 진보 정당의 품격을 되찾을 때고 이런 창 끝 정당으로 가는 건데 그 특검 연대의 맨 앞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지금 저는 그래요. 아마 3, 4월 다가갈수록 초당적인 특검 연대가 더욱더 부채화되고 그게 아마 한국 정치를 움직일 걸로 봅니다. 이게 탄핵 연대의 부활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경제, 재정, 외교, 안보, 노동 너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단결해서 어떻게든 입법 권력을 넘겨주지 않게끔 총선에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과거에 탄핵 연대가 개혁이법 연대가 됐었고 개헌 연대도 됐다. 다 깨졌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위성 연대로 풍지 박산이 나면서 우리 사회의 다수파 연합. 그러니까 이게 깨진 거거든요. 이런 촛불 국민주권 세력이 의회로 가면서 이렇게 분산되면서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마치 물이 모래에 스며들듯이 어디로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때 다수파 연합이 나름대로의 어떤 연합을 유지하고 있더라면 보수가 10년은 집권 못했어요. 그때 80%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광화문의 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틀이 지금은 특검에서 재현되고 있고 입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이야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이러는 데서도 틈틈이 이어지는 입법 공조야말로 한국 정치의 마지막 남아있는 생산성이자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 공조는 지켜야 할 플랫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특검연대로 일단은 구체화된다고 보여지고 그 연대가 선거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가요? 아니 선거에서 지금 병립형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특검연대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병립형 얘기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단 순회보 쪽에 확인을 했는데 선거법 개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준연동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탈당파들한테 더 명분을 준다는 거죠. 원칙을 깼으니까요. 그리고 옛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부산시장 뭐 하고 그때 원칙 깨고 이렇게 당헌당교 어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냐. 여기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그러지 않아도 원칙 안 지킨다로 공격하고 싶은 당내 세력들한테 명분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민주당 당내 무슨 개딸이니 수박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변수가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있는 플랫폼이 생기고 있을 때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데서 받은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연대가 선거법 얘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심지어 보수 쪽에서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빅텐트 이런 데 맞는 어떤 정치체제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이 힘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설득력 있는 분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